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행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e뉴스를 격월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팔레스타인 e뉴스 1호에는 2017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주간 소식과 지난 6월 세계교회협의회가 주관한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과 에큐메니칼 대응회의 보고서인 팔레스타인 지붕 없는 감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9월 셋째 주간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